왕의 표식이 화랑에서 나왔다. 화랑 안에 산맥종이 있다면 어떻게 사냥한다? 이건 그냥 의원으로 할 수 있는 거야. 눈 좀 떠요. 아로한테 그런 이유가 뭐냐? 너로 숨긴 지난말이야. 화랑들의 무해를 단련시켜야겠습니다. 누구 하나 죽기 전에 끝나지 않는 목숨을 건네려. 난 그놈이 좋아. 그 녀석 누인 터졌고. 얘가 해야 할 일이 있다. 공주님! 아로라는 아이를 없애야 한다. 아무도 모르게 선문에서 보이지 않게 해. 어디 계세요? 알겠느냐? 공주님!